안녕하십니까 대학목재 대표 김지영입니다. 오늘도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1일 대추나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고 지금 대추나무 이렇게 많이 이쁘게 아기자기해 놓은 데가 있을까요 저렴하고 저렴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대추나무가 한관이 되지만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이기 때문에 건조가 잘 되어야 나무 색깔도 이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상당히 좋은 곳이 많죠 아기자기한 곳이 많습니다. 직접 오셔서 우드설려면 직접 바로 보고 사는게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목재 대표 김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드슬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닙니다. 첫번째가 건조 두번째가 가공 세번째가 바로 나무죠 좋은 나무를 가치있게 만드는 일 바로 대학목재 우드슬랩입니다.